첫 경기 데뷔전이라 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남은 경기가 더 많으니까 제가 대분들과 더 열심히 응원해서 꼭 승리하는 경기 많이 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! 우선 정말 데뷔 무대를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제 팬분들을 만나 뵙게 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나쿠템 몽키즈 팬분들이 응원을 진짜 열심히 잘 따라해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시너지를 얻고 너무 행복하게 경기를 해서 지금 한국에 가기가 싫습니다! 원래 스포츠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첫 경기 데뷔전이라 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남은 경기가 더 많으니까 제가 팬분들과 더 열심히 응원해서 꼭 승리하는 경기 많이 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! 제가 평소에도 블랙핑크 너무 좋아하고 또 대만에서 블랙핑크가 엄청난 인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빨리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드디어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더 막 아! 이렇게 춘 것 같아요! 근데 그 공연은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음... 지금 여기 대만 오기 2주 전부터 해서 또 이건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진짜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치어리더들이 다 저를 벗겨주시고 해서 어! 다 잘 챙겨줬는데 한 명 꼭 뽑아야 되나요? 우선 첫 경기여서 조금 미숙하고 떨리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팬분들에게도 보였을 것 같은데 또 남은 기간동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응원도 더 열심히 한국에서 연습해서 돌아올 테니까 다들 라쿠테몬키스 경기 많이 보러 왔으세요! 갈게요! 여의무하 를 카게 shoo 여야 같이 외찬 인연! 加油! 하하 하하 자다 나라다 하하 힛 하하 하하 한국의 진심과 histoire 라는 겸상 너는 다른 게 더 잘 가능하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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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g Hamm 하하하하 이거 언제나 생각해? 来我们要 준비弁舞了 今天弁完然后就是 大家就各自去场外了 加油加油 飲食 没下雨了没下雨了 오이 하이 오늘은 리더웨이의 개인쇼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통해 그 음악을 통해 그 음악을 통해 그 음악을 통해 와! 진짜 퍼러싱해!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! 그럼 이제 결승을 시작할게요! 오늘은 결승을 시작할게요! 파이팅! 에이~~ 가요~~ 가요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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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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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혀들의 sost지 결혀들의 속도 아 아 아아 아아아아 place 집사도 다 똑같은 road mindset 한상 기회가 어떤 유튜브는 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더 모르니까 더 본의 진심을 느껴대요 아! 한가af 린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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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딱 랄그 네 진짜 랄그 한가a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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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일주일처럼 엄청 웃음 정말 려했다 네! 제가 이런 장면이 결왕 쿨쇄 좋음 쉼arn 다 열심히 한가af 착한다는 게 Honig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